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들러나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불그스레하게 이렇게 보이고 한겨울에도 로제트 형식으로 살아있는 바로 달맞이꽃입니다. 달을 보면서 핀닭에서 월견초라고도 하고 이 달맞이꽃은 어린손은 나물로 합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하나 채취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달맞이꽃 이 뿌리는 진짜 보약입니다. 겨울 내내 자란 이 뿌리의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. 생으로는 먹지 않고 뿌리는 독성이 없이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뿌리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해서 여기 뿌리의 모습을 함께 보십시오.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좋습니다. 이 뿌리는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차로 효소로 담아먹기도 하는데 이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그늘에 말린 후 1일에 15 내지 30g을 물에 달여서 먹습니다.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며 신경통, 근육통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. 또한 이 달맞이꽃 씨앗기름은 감마리노렌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로 수치를 조화시켜주고 비만에 효과가 좋습니다. 이처럼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신경통이나 근육통에 효과가 좋고 당뇨나 비만, 고지혈증 또 여성 건강에 좋은 바로 달맞이꽃이었습니다. 그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달맞이꽃 유의점은 씨를 짜서 드실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면 변질돼서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 대개 차로 많이 해서 먹습니다. 달맞이꽃이었습니다. 산하수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